여기는 애국심이 정말 많은 그런 자동차 영업소, 공업소인가? 공업소 인데요 김구 선생님도 있고 해서 시흥대로점 여기 한번 김구 선생이 얼굴을 한번 촬영해 보아요 그 지방 뭐라고 써있는데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멋진 말이네요 네? 멋있어서 지금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려고 왜 이거 걸어놓은거죠? 왜 걸어놓은거죠? 애국심으로? 그쵸? 이거 집안이에요? 아니야 김구 선생님 회관에 가서 상 땄거든요 그래서 내가 김구 선생님이네 존경스러워서 회관이 있어요 아 그래요? 네 거기서 상 받고 막 그래요 아 그래요? 네 거기서 상 받고 막 그래요 찍어서 신고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어 왜 신고 이거 제가 쇼트 고호예요 아 아 네 올리시면 올리면 제가 아 아 아